자, 오늘은 매트에 앉아서 시작합니다. 어깨 주변을 좀 움직이고 시작하려고 해요. 두 팔을 한 팔씩 움직여 볼까요? 오른팔을 앞으로 가져오셔서 잘 당겨서 왼팔도 잘 당겨서 몸도 가볍게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시면서 등 뒤 날개뼈 있는 주변도 좀 시원하게 오른쪽으로 따라가시면서 왼쪽 등 뒤도 시원하게 이때 어깨가 올라오는 느낌보다는 겨드랑이 아래쪽을 좀 조인다 하는 느낌도 좋아요. 자, 그럼 오른팔을 하늘로 으쓱 들어올리셔서 팔꿈치의 안쪽을 잘 구부리시고 팔뚝의 안쪽도 한번 쭉 펴볼게요. 이때 움직이실 때 등 뒤 날개뼈도 넓은 가슴 쇄골도 어깨 주변 전체를 같이 움직이셔서 한번 호흡해보시고 왼팔도 움직여 볼게요. 하늘로 눕게 으쓱 들어올리셔서 팔꿈치 안쪽을 잘 접고 등 뒤 날개뼈에서도 가슴 쇄골에서도 팔뚝도 한번 시원하게 두 팔을 같이 움직일 수도 있네요. 두 팔을 등 뒤로 보내볼 건데 역시 가슴 쇄골을 넓게 쓰시는 느낌으로 두 팔을 등 뒤에 넘겨볼 거예요. 그래서 두 팔을 등 뒤에서 깍지 끼실 수 있으시면 깍지 한번 껴보세요. 이때 어깨 주변을 딱딱하게 쓰시는 거 말고 역시 다시 가슴 쇄골을 넓게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자 이렇게 움직여 볼 겁니다. 손 앞에 깍지 끼셔서 마실 때 척추를 좀 세어보세요. 그리고 내쉬는 숨일 때 손등을 앞으로 밀어내시면서 등 뒤를 넓힐 거예요. 마시는 숨일 때 다시 양팔을 하늘에 으쓱 들어올리실 수 있고 내쉬면서 넓게 펼치고 등 뒤에서 깍지 껴볼게요. 가슴 쇄골을 넓힙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일 때 상체를 앞으로 숙여 보세요. 다시 마시는 숨일 때 돌아오셔서 두 번 더 갈까요? 내쉬는 숨일 때 등을 동그랗게 날개뼈 아래쪽을 넓게 마시는 숨일 때 일으켜주고 그리고 내쉬는 숨일 때 넓게 펼쳐서 등 뒤 깍지도 껴보시고 마실 때 가슴 쇄골을 열고 내쉴 때 상체 앞으로 아래에 숙여 보시고 마시는 숨일 때 올라오세요. 그리고 내쉬는 숨일 때 다시 등 뒤를 넓힙니다. 마실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골반도 같이 움직여 보세요. 내쉴 때 넓히고 마실 때 등 뒤 깍지 끼셔서 가슴을 일으키고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아래에 숙입니다. 마시는 숨일 때 일어나주시고 한숨 비워낼게요. 어깨 주변 좀 부드럽게 잘 움직여서 풀어주시기 기어가는 자세의 테이블 탑 포즈 다시 손을 앞에 짚고 무릎이 바닥에 있고 발끝도 바닥에 있어요. 이번에는 발등을 내리고 아까 팔꿈치 안쪽을 잘 접어주셨듯이 무릎의 뒤쪽을 잘 접고 허벅지로 종아리를 꾹 누르고 가슴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골반도 잘 세워보세요. 어? 나 발목이 아픈데? 하실 수도 있어요. 무릎이 아픈데? 하실 수도 있어요. 옆에 혹시 수건이 있다면 발목 아래에 수건을 두셔도 좋고 무릎 뒤에 수건을 두셔서 공간을 좀 만들어주셔도 좋아요. 잠깐 이렇게 앉아볼게요. 정수리가 하늘로 좀 더 높게 올라가요. 여유가 되시면 등 뒤에서 깍지 끼시고 가슴을 열고 겨드랑이 아래를 조였고요. 턱을 살짝 당겨서 머리의 무게를 앞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뒷목을 좀 시원하게 스트레치 할 수도 있어요. 나는 팔이 불편합니다. 하시면은 그냥 손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셔도 좋아요. 아래 허리나 옆구리를 조금만 일으켜 세우시고 턱을 살짝 당겨서 뒷목도 좀 부드럽게 쓰시고 한 번 더 호흡 고르시고 뒷통수를 밀어서 고개를 살짝 들어보고 한숨 비워냅니다. 무릎을 골반의 너비만큼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벌리셔도 좋아요. 허벅지 앞부분을 좀 시원하게 할 거고 골반이랑 가슴을 들어올리셔서 배도 한 번 쭉 펼게요. 손을 뒤에 짚으실 때 너무 멀리 짚으면 팔의 힘으로만 다 서거나 기대게 되거든요. 손을 조금 가깝게 짚으셔서 마시는 숨일 때 발등과 정강이 무릎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허벅지를 들어보세요. 가슴도 조금 더 들어 올려 볼게요. 척추를 따라서 등어리 전체를 쓰시면서 조금 더 앞으로 위로 들어 올리시고 괜찮으시면 고개는 뒤에 툭 떨굴 수도 있어요. 목이 너무 불편하면 조금은 내려서 하세요. 몸의 앞면을 무지개처럼 활짝 펴서 호흡해 보시기 갈비뼈 안쪽 공간에서 호흡해 보시기 괜찮으면 쇄골 가깝게 호흡해 보세요. 셋 눈 감으셔도 오케이 둘 한 번 더 호흡 원하시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내려오셔야 돼요. 숨 고르시고 좋아요. 엉덩이를 한쪽으로 내려서 다리를 앞으로 풀어냅니다. 아이고 툴툴툴툴툴 한 번 털어주셨다가 두 무릎을 다시 잘 접고 이번엔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서 나비 자세 모양을 만들 거예요. 누군가는 관절이 다 유연해서 뒤꿈치를 엄청 당기고도 척추를 세우실 수 있으실 테고 어? 나는 계속 허리가 뒤로 밀려나가는데 하신다면 발을 좀 앞에 두거나 발을 벌리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허벅지, 엉덩이, 바닥에 잘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마실 때 가슴을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내쉬는 숨일 때 상체를 앞으로 아래에 숙여봅니다. 두 손을 앞에다 꺼내놓으셔서 그냥 바닥에 두시는 것도 좋아요. 아니면 두 손으로 발을 살짝 잡아당기시는 것도 좋아요. 그건 본인이 선택해 보세요. 손의 위치를 어디에 두셨느냐에 따라서 등허리가 시원한 곳이 어딘지 보시기 지금도 턱을 살짝 당겨서 머리를 떨어뜨리셔서 뒷목도 시원하게끔 아랫배를 살짝 끌어당기셔서 허리를 좀 받쳐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슴을 살짝 모아서 등을 더 넓혔다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등허리를 누가 쓰다듬어주는 느낌으로 등허리에 호흡해 보세요. 좋습니다. 마시는 숨일 때 상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누워볼게요. 자, 등대고 누우셨으면 등 뒤 날개뼈도 바닥에 잘 두시고 괜찮으시면 날개뼈도 으쓱 하시면서 두 팔을 귀 옆에다가 쭉 펼쳐서 바닥에 내려놓아 보세요. 두 무릎은 구부리고 계시고 그리고 두 무릎을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 보시면서 아래 허리나 옆구리나 복부도 좀 시원하게 풀어내 주시고 다리 안쪽도 다리 바깥쪽도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고 팔을 들고 계시니까 쇄골 아래 윗가슴이나 팔의 안쪽도 시원할 거예요. 고개도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것도 오케이 그리고 중앙에 돌아오시면 두 다리는 앞으로 쭉 펼쳐서 잘 두시기 그리고 두 팔은 내려놓을 거예요. 다시 등 뒤 날개뼈 잘 들어서 바닥에 두시고 두 팔도 골반 옆에다가 내려놓으시고 눈 감아 볼까요? 이 자세는 잠자는 자세 말고 정말 요가 자세 중에 한 가지거든요. 가장 능동적으로 쉬고 있는 자세예요. 어깨에도 골반에도 손목이나 발목에도 긴장을 풀고 턱을 꽉 쥐고 있었더라면 턱도 부드럽게 하고 역시 눈썹 사이 미간도 부드럽게 하시면서 얼굴의 긴장도 풀어내고 시간이 되신다면 여기에서 10분 정도 더 쉬셔도 좋고 시간이 없다면 의식적으로 5번만 더 깊게 호흡 드나들 수 있도록 그리고 역시 이 자세에서도 나오실 때에 손가락 발가락부터 꼼지락꼼지락 깨워내시고 팔다리가 멀어지게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고 두 무릎 구부려 세우셔서 몸을 오른쪽이나 왼쪽 원하시는 곳으로 돌려 누우시면서 등 동그랗게 말아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편안하게 앉아서 두 눈을 감고 양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고마움의 인사를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Namaste